아 에에 에에?! 어디upp nun statu가 산적 따위가 지금 잘 싸우죠? externally mise어 줄 conscient 올라가줘x2 와옹 스르드 244 흠흠 그들에게 주고 내가 도와줬는데 아무도 나한테 올 생각이 전혀 없네요 많이 위험한데? 공성전 말고 좀 보병으로 해야 되나? 아 오늘 사설 잘 받으니까 연거리로 합시다 어제랑은 텐션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? 이게 첫 번째 게임의 묘미입니다 내가 재미.. 내가.. 내가 텐션이 높아요 흐흫 뭔 소리 하는 건지 아 스타그래프트 너무 힘 빠졌어 아 이제 조회수도 안 나오더라고 아이.. 풀렸네? 그.. 마블급 조회수가 나왔던 게 거짓말같이 조회수가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운동 교전 줬고 어.. 때리님 줬고 무기 장악 줬고 너는 쓸모가 없다 야 몸이라도 찍어야 되나? 몸이라도 찍자 진짜 쓸모없네 얘는 공병해 스와디아는 어디서 주워왔어 자 알비아 갑니다 알비아 갔다가 음식 사고 올라가면 되겠다 하필 세명 우리.. 저렴하신 상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음식을 구매해줍니다 이렇게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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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 팔구요 치즈 안 썩는 걸로만 포도가 안 썩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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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금방 올라가 아 아 이제 할 거 없거든요 진짜 없습니다 노궁병 지금 상황에서 딱히 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다 버릴까 아 노르드가 왜 있어 자 빠지시고 병장 둘밖에 없네 진짜 풀이네 터미네이터 풀이네 삼부자 마을을 수여할 것이다 어 좋아요 받아들입니다 어차피 이제 도시 먹을 생각 없기 때문에 한동안 유지비 조금이라도 더 주면 나야 감사하죠 전쟁 중인 나라도 없고 지금 아주 좋아요 거의 만원 가까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달에 얼마있어 만원 전쟁 안나고 좀 버텨도 되겠다 바오고 보면서 장비 아직 모으려면은 한참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하죠 대장성호 다사 이런 거 하나 사주고요 조금씩이라도 스펙업을 해줄 수 있으면은 바로 사주겠습니다 어 맞네 서른 내가 이게 자 조금이라도 세질 수 있으면은 사서 거래해주고요 공방은 하지 말자 공방은 하지 말자 무역은 하지 말자 무역 하나도 남는 것도 아니고 그게 신경만 쓰이고 대량의 무거운 주척도끼 됐고요 발슈터 바이수터 때리는 흠 펄 음, 깔끔하게 올라갔죠? 먼 거리만 몇 마리야! 자, 드루크 봐 사막 소중 만나도 전혀 무섭지가 않다 4만원...불이구요 맛에 가져갈 게 없다 토너먼트 나아자 도시화의 좀목을 위해 토너먼트 해주고 망했다 그렇지, 레쓰 좋아요 귀찮아질 뻔했는데 잘 풀렸네 그렇지 53 데미지니까 안 죽은 거냐? 대단한 녀석이네 이기겠는데? 무난하게? 너무 잘 붙었는데? 자동으로 것도? 개꿀이구요 어쭈어쭈 아주 무쌍해? 이 벽면만 제거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자, 덤벼!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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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어, 죽겠어 아우, 죽... 어어! 아, 이건 이겼습니다 이 정도 잡았으면 이겼어요 그쵸?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? 거의 다 잡았기 때문에 내가 좋아요 아, 이게 뭔 일이야 그쵸? 그치? 어, 이기거나 다 잡으면은 위기를 쳐주기 때문에 단거만 들으면 쳐맞으면 어떡하니? 방투를 들고 이겼지? 음, 좋아 피렌티스 음, 곳에 내 몰래 출전해서 내 적으로 나왔던 것 봐 나한테 아쉬운 게 많았다는 거지 그치, 그치, 잘해, 잘했어 아! 아! 좋아 찌르고, 때리고, 그치 피렌티스, 이거 난 이상한 놈인데, 이거 나한테 아쉬운 게 많았나 봐 어디야? 활이냐? 아, 진짜 너무 혐의잖아 근데 명중률 상태가? 좀 자리를 찾아가나, 점점 이야 그렇지 아, 설마 렌스 차징 아니지? 렌스 차징 없지? 술 타는 그치? 맘 놓고 따위가 저거 방금 제대로 말했습니다 죽었다 죽었다 나는 안 죽었지 난 그치? 피렌티스 이거 이거 결승전에서까지 야아 무시무시한 놈이야 4,000원 잠시님 또 방심을 할 수가 없어 악마 같은 것들 뚜껑 장갑이 최고네 다음 주부터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음 주부터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자금 생각하면 다음 주부터 나와야지 내가 살 것 같은데 이번 정산 받고 아, 두 정갑 하나 사야되나? 하나만 사자 아, 이러면 또 좋은 거 못 사는데 어쩔 수 없어 부정갑을 추구해 피렌티스는 있는데 쟤는 안 입었냐 번덕크야 자, 번덕크 매겨주고요 어머 하나만 좋아 좀만 벌어 가자 유지비 정도는 내야지 페드너 마을도 준다고? 왜? 왜? 전쟁 안 나면은 무조건 그냥 수익인데 상관없지 전쟁 나면 그때 문제가 되는데 전쟁 나면은 나는 배진될 거기 때문에 야, 너 능력씨 너무 구리다 아 번덕크 방패술 줘 결론 다 찍었네 방패술 줘야지 한 손 어휴 9,000원 야, 미쳤어 마땅히 가져갈 거 없죠 어, 야 왜 이렇게 쌓였냐 다? 미쳤나? 이카무르 케르지트와 베기어 상관없죠 도적이죠 레벨 높아서 좀 나올 거 같은데 두창은 약간 아, 뭐야 뭐야 찌르기를 맞춘다고? 컴퓨터가? 어디에 있나 이리와 아 아 좋아요 하나 더 어 셋밖에 안 나와? 저번에 넷 나왔잖아 향신료 소금 하나만 팔자 알라이엔 알라 유지비도 많이 늘었네요 근력 17 주고 방패술 교련 던지는 거 주자 던지는 힘 주죠 잘 던져야돼 초청무기 알라인은 세기 때문에 제가 싸울 겁니다 잘만 찍어주면은 향신료 소금 됐다 먹이 명곡이 강화세네 야 좋은 거네 보병이 들기 딱 좋은 건데 됐다 장전하는 동안 처맞을 수 있으니까 리바책으로 가죠 노르도완 로독의 화평기간이 끝났다 그분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얘네랑은 두정갑이네 두정갑 사야지 소금 비싸긴 하네 여기서 그냥 다 팔자 자 이제도 지불해야 돼? 자 클래시 주면 되겠다 클래시 클래시 던지는 꼬라지 보니까 약간 주고 싶지 않은데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은데 일단 뭐 주겠습니다 터너먼트 터너먼트 아 결국 터너먼트 그렇지 말만 눕혀도 있지 말만 누운 시점에서 이미 못 이기기 때문에 어 한선 도끼네 야 어우 야 그치 어디서 지금 불러싸 아야야야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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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좋아 영주 잡고요 영주 체력이 40위밖에 없어 안 돼 제발 그치 어어 안 좋아 어디냐 그치 그치 뭐 있어 이리와 어 어어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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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 명 아 잠깐만! 안 돼! 안 돼! 진짜 안 돼! 진짜 안 돼! 야 말도 안 돼! 말도 안 돼! 말도 안 돼! 말도 안 돼! 아 말도 안 돼! 진짜 저거 바로 죽여야 돼! 바로 죽여야 돼! 방패 해놔! 빨리 해놔! 빨리 해놔! 플러스 카운터 났냐? 왜 안 오냐 아무도 그래서 지랄 났구나 어어! 제발! 제발! 황패! 황패! 황패 제발! 황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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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패 주세요! 황패 주세요! 황패! 어우 감사합니다! 어우! 어우 감사합니다! 어우! 어우 이거 빡세네! 어우 빡세네 이거 이거 쫓아가게 쫓아가! 말 나와! 말 나와! 잘 왔어! 니가 왜 이렇게 얌전하게 앉을지 모르겠는데 좋은 생각이었어 아 저러면은 나는 뭐 할 필요 없죠 안 맞고 이기면 되니까 둘이 애매하게 싸워야 돼 어어! 아 전혀 안 애매하게 어어! 어어! 어부지리! 이거 할 만하다! 이거 할 만하다! 이거 할만하다! 야, 말도 안 돼x3 이게 안 죽는다고? 그렇게 쳐맞았는데? 야, 이게 말이 돼? 그치 야, 뭐야? 내가 산 게 더 신기하다 3대 쳐맞고 3대를 쳐맞았는데 산 게 신기하다 아, 이거 우승했죠, 이거? 절대 안 지지 들어와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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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, 야, 야 썰이 나 안 죽을 줄 몰랐어 강다리는 여자야 대량의 무거운 투척도끼 실크 원자재 어, 소시지 생선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업이 안 되냐 윌 체그 소금 사면서 크로 가서 것도 하고 야, 빨리 다음 유즈비 들어왔으면 좋겠다 궁금하다 아, 소금 사주고요 마을 3개면은 사실 성도시가 많이 안 남아서 마을 3개면은 충분히 많죠 아 원자집 좀 저렴한데 팝니다 공구 280원 두 개만 아 하나만 살까 철을 안 배출해네 템이 30이면 그냥 무조건 한 방 아니야 양손 돕기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장빙이가 많아서 됐다 이 정도면 다음 정산과 함께 균형 잡힌 두 창 딱히 가정할 거 없다 계속 이동하자 리림 공구 더 싸졌고 이번 달 정산 기다리면은 살 수 있지 않을까 아 이거 바뀔 라나 정산때 내 원하는 사려고 그러면 정산이 안 맞아 만원 넘게 들어오거든요 전쟁 만나면 정산 들어오기 직전에 전쟁난다거나 그런 기적같은 일이 아니라는 이상 대장이 때문에 왼전하게 갑니다 저쪽 150 얘를 안찍었다고? 아 방패 찍어야죠 제레모스 제레모스 양손이지 일단 지력 얘는 이거 찍어서 올려줘야죠 수술과 구급 두개 위주로 부활할 때 지력 팍팍 올라가게 어떻게 됐어? 수술 7이네 좋아죠 책상에는 없나? 서술집에 들어가야겠다 정산 언제 했지? 정산이 안 돼? 이번에는 정산이 안 된단 말이야? 어 애매해 애매해 내 빨차이 심해 네 이번에 들어가면 정산되겠다 그치 안됐구요 됐으 아 역시 정산일에 맞춰서 변경되나보다 다시 가야지 별 수 있나 장갑이랑 좀 안맞는데 나랑? 옥스칼 가 도 도는 있으니까 도는 있으니까 바이수터 이제 화살은 완료됐네요 이제 화살은 충분하고 아 그래 병사도 많다 강화된 두정갑 프라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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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온다 최종 최종 아이템 나왔다 아 내일 밤이면 늦는데 중간으로 가자 중간에서 물어보자 들어와 옥스칼 들어와 다음은 뚜껑이다 해어엉 더럽게cional 좋아 최근에 괴롭히지 말아라 나랑 훈작이 잘 맞는데 누구냐 너 최정의 전사 그래 최정의 정도 돼야지 나랑 훈작이 맞는 거지 훈작 맞으신 분은 가버렸네요 뭐야 왜 이렇게 다 부상이야 요새 빼도 이길 것 같은데 자 말에서 내리게 할 때 말에서 내리게 하는 이유는 내려질 때 한 방을 맞출 기회가 있어서